그리핀이 굉장히 힘들게 이긴 걸로 불속 보니까 풀스커 같더라고요. 그게 물론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결국은 저 때문에 이겼으니까 마지막 사피해서 미사일 하나랑 파리 한 개를 다 뺐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사 끝날 타이밍에 파리 하나 더 달렸거든요. 제가 만들어낸 거죠. 인정하세요? 인정합니다. 선수가 아이스 설치한 다운힐에서 두 선수 사이에서 휘저고 1등도 하고 쾌감이 쩔었어요. 딱 인코스를 팠는데요. 솔직히 저는 박을 줄 알았어요. 그때 안 박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성격적으로 했을 때 본인이 잘 휘말린다라는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. 살아나나요? 자, 이번엔 벗어나서 문호준과 전대웅이었습니다. 한 벽길 사이에서 다시 한 번 기초로 향하고 있는 전대웅 라인 보면서 방해하지 않고 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이에 황선민 선수 살아남았어요. 비트인 촬영하고 나서 주변에 친구들이 뭐라고 왔나요? 영상 나온 거 있잖아요. 그거 태그를 하더라고요. 그 친구 친구 삭제했어요. 아, 나 박을 것 같아. 아, 박았어. 저부터. 저부터 갈게요. 가. 야, 안 올라와? 올라왔잖아. 뒤에 있잖아. 왜? 아, 잡힐 것 같아. 야, 선배. 나 바로 뒤에 있다니까. 알았어. orton. 파이팅. 제발 나 모든 것 Circles были 버틴 닫아ensa게 내 성공 없었음. 다 빠pis게 .. 야, 이긴 것 같다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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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반다운 적응이 아, 다시 가만히는 num flaming team 이겨야 돼 x5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야 나 못가. 오! 이겼어! 바울! 바울! 자 아이순 이긴다. 그쵸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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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파리 파리 파리. 가자. 끝났어 끝났어. 제가 부를게요. 아냐 이따가 이따가. 펑겨 있다 펑겨 있다. 그래 뭐야 보이지? 야 보이냐고. 야 스캔 하나 먹어봐 빨리 스캔 하나 먹어봐. 스캔이 안 좋아요. 아이고 아파라 씨. 오고 있어? 빨리 올라와봐. 아 가고 있어 찡찡되지 맞아. 아 와봐 빨리. 형 제가 꼽아 버릴게요 그냥. 아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1미. 파리 줬어. 2미. 나 파리. 번개 쏠게요 지금. 파리에 넣었다. 아 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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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마. 야 보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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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. 아 좋네. 답이 있는 거래 답이 있는. 안 돼 안 돼. 1대1이에요 그냥 줄게요. 아 기다려. 동시에 줄거야 동시에. 한 번 더. 안 돼 주지마 봐. 아 Red. 자식. 됐어 예. 상처. 아 됐어. 지금 장갑. 1미. 아 됐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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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하나 쓸게요. 지금. 장갑. 1미. 됐다. 뭐해. 아니 기다려봐. 아.. 쏘올이 인정 형이 아니냐? 형인 줄 몰랐어 이거 이기면 될지 해결 크레이지는 아이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크레이지 여기를 이기는 팀을 이기는 거예요 뭐래요? 발이 찼어 뭐야 이거 먹었어 발이 뭔데 이거 아 뭐야 잡아놨다 가 가 가 아니야 가 빠 먹으라 씨 와 나이스 나이스 피해시인 줄 몰랐어 아니 아니 멀찍 해야죠 멀찍 보이죠 아까 봐서 알죠 빨리 주세요 와 아휴 다행이네 와 아이씨 다행이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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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히 왔어 이거 안녕하세요 디에이 엔지니어링의 이다빈입니다 아 진짜 안 지길 잘했다 할까요? 안경 보살이 안경 보살이 안경 보살이 여기 못 쉬어 머리가 커서 그런가 오 됐다 응 응 응 더 씌우고 당겨주시고 안경 써 안경 씌워 빨리 안경이 이게 안 돼 이게 진짜 못생겼다 기겁 안녕하세요 디에이 엔지니어링의 황성문입니다 여기 무게 들이네 4강전에 2반은 가고 일단 상대가 스피드가 좀 쎄가지고 일단 스피드 위주로 연습할 거고요 아이템은 뭐 해보나마나 저희가 이길 거고 스피드만 잡으면 뭐 2대0 나오지 않을까 디에이 선수들은 오늘 어땠어요? 아니요? 썩으니까 어때요? 어 굉장히 느낌이 좋았고요 네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게임은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음 다시는 여기 안올래요 음 음 온라인에서 맨날 지는데 좀 스피드 연습 좀 많이 하고 우린 아이템 연습 많이 할게 음 왜? 죽어갔네 대답이 없는데 봐주세요 봐주세요 봐주세요